해외 직구 이용자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느리고 비싼 배송 서비스와 같은 여러 부담 때문에 사용자들이 많지 않았는데요. 지마켓과 11번가, 쿠팡 등 이커머스 업체들이 해외 직구 페이지를 한국어 버전으로 쉽게 만들고, 또 무료 배송도 보편화하면서 이용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은 온라인 쇼핑 전쟁이 본격화됐습니다. 유지승 기자입니다. 홍콩에서 아침부터 줄을 서서 구매할 만큼 인기를 끌고 있는 한 제과점의 쿠키입니다. 과거에는 현지 여행을 가야 사 먹을 수 있었지만, 이젠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클릭 몇 번이면 직구로 쉽게 주문이 가능합니다. 배송료를 더하더라도 국내에 해당 상품을 대량으로 구매해 판매하는 일부 판매자들의 취급 가격보다 저렴합니다. 최근에는 묶음 무료 배송까지 보편화돼 해외 직구 이용자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현재 지마켓과 11번가, 쿠팡 등 대부분의 이커머스 업체들은 해외 직구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쉽게 상품 설명을 기재해놔 국내에서도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통상 2만 원대 일정 금액 이상 상품을 구매할 경우 무료 배송을 해주고 있고, 배송 기간은 최소 3일이면 가능합니다. 해외 직구 수요가 늘면서 국내 업체들도 그렇고 해외에서 물건을 직접 한국으로 보내시는 업체들도 각종 물류 시스템 등 여러 가지 기반들을 갖추게 되면서 실제 한국에서 직구 상품을 받아보시는 분들의 부담도 많이 줄고 관세청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해외 직구 건수는 2,123만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넘게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금액 기준으로는 15억 8천만 달러로 20% 증가했습니다. 올해 해외 직구 규모는 지난 2017년 20억 달러를 달성한 지 2년 만에 3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 직구 이용국가 부동의 1위는 미국으로 건강기능 식품 수요가 높습니다. 2위는 중국으로 전자제품을 구매하는 직구족들이 많았고 이외에 의류와 화장품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중국 해외 직구의 경우 올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건수로는 106%, 금액은 49% 폭발적으로 성장해 주목됩니다. 온라인 쇼핑 시대를 맞아 국경 넘은 무역 전쟁 시대가 열리면서 해외 직구 이용객 증가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유지승입니다.